오늘 먹을 음식은 신전 떡볶이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아 치즈가 이거 우와 두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이거 어디까지 물어봐 이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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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авда 음 이게 참치 마요네 진짜 맛있어 솔직히 양에서 좀 아쉬웠는데 참고로 이거 만원이에요 양은 좀 아쉬운데 와.. 맛이 와.. 음~~ 와.. 이거 매운맛인데 그렇게 안 매워요 진짜 맛있어 오뎅이랑 만두 밖에 없어요 튀김은 그 두 개가 전부요 와.. 장난 아닌데 와.. 약간 매운 것 같습니다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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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리는 따로 안올려요 먹방만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진짜 빨리 먹으면 체해 매운 단계 한 단계 낮출걸 아.. 아.. 먹다보리 맵네요 와.. 이게 다 치즈에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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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국물은 떠먹지 말고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요 요거 약간 튀김이 좀 심한데 이거 세트에다가 치즈를 천원 추가하면 치즈 했길래 치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가 많이 들어갔나 어 내 칠둘둘 통신대대인 거 어떻게 하지? 저 군부대 2군단 칠둘둘 통신대대 나왔습니다 2군단 칠둘 참치 마요네즈 김밥 전 엽떡은 너무 맵더라고요 신전 괜찮은 것 같아요 엽떡은 소스 아니 이 오뎅이 하나에 500원이라고요? 떡볶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매운맛이에요 진짜 내가 봐도 추러스인 줄 알았어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세상에 이제 생방송도 많이 보시는구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10,000원 인중에 근육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저 혼자 먹습니다 다음에 다른 떡볶이도 한번 도전해보죠 지금 너무 매워 근데 자꾸 손이 가요 내가 치즈를 잡는 건지 떡을 잡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매운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옆구리 터졌네 이런 거 딱 찍어가지고 영원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 주문하니까 그냥 매운맛하고 보통맛 밖에 매운맛하고 보통맛 있다길래 순한맛하고 매운맛이었어 정말 맵습니다 여러분 보통맛 사드세요 은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보통맛 먹어야 돼요 와 순한맛 먹을까? 순한맛이 시켰 것 같아 박아워요 박아주 이거 만원이에요 진짜 매워요 와 처음에 하나도 안 맵더니 먹다보니까 진짜 맵네 음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만 이거 수상한데 이거 야 이거 공갈만두네 안이 비었어요 이거 와 이거 와 와 엄청 매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이거 공갈만두다 와 와 와 근데 이거 이게 맛있으니까 매워요 아 매우니까 그냥 맛있어 휴지 좀 가져올게요 와 와 잠깐만 아 원래 이렇군요 아 원래 이렇군요 근데 왜 떡볶이 집에서 나온 만두는 다 저렇지 배달 해오면서 눅눅해서 그러는구나 말까지 꼬이네 아 잠깐만 못 읽었어 현돌이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두구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만두가 떡볶이 소스를 찍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거 계속 씁씁하니까 매운 것 같아 이걸 하면 안 되겠어 제가 원래 매운맛을 좀 이렇게 해요 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하악 하악 하면은 안 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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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.. 와... 치즈 그만 좀 봐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매워요 정말 매워 아 어머니 짜순이니 고마워요 내일은 큰 거 가기다 진짜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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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짜순이니 감사합니다 짜순이니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매워서 와 아니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여기 전화하니까 맛이 순한맛 매운맛인데 아니 그래서 매운맛 달라 그러지 매운맛 달라 그랬는데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하나도 화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매워 혜라님 고마워요 혜라님 고마워요 내가 바로 박병진 용사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여러분 매운맛 시켜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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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맵다 아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하하 여러분들도 시켜먹어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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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님 웃으면서 드셔주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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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다 먹어간다 조금만 더 레이님 고마워요 진짜 맛있다 다음에는 무조건 중간만 먹어야겠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다음에는 무조건 이게 끝이네 이 육수는 여러분 국물은 살려줘요 사람 좀 살자 진지해 궁서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추장 고추장 낯선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면을 넣어주고 면을 넣어주세요 호박이 또 잘 먹어요 면을 넣어주고 아멘